안녕하세요. 저는 임실치즈농협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호 계장입니다. 금번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저희 임실치즈농협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임실치즈농협은 1967년도 지정환 신부님께서 최초로 설립하셨고, 현재 50년 가까이 임실치즈농협 협동조합으로서 200여 회 낭농가들과 함께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저희 임실치즈농협에서 새로 개발한 구워먹는 치즈로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구워먹는 치즈의 특징은 고소하고 담백함이 특징입니다. 고객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